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시키는 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. 전 충남지사, 전 부산시장, 전 서울시장까지 잇따르는 성비위 사건에 당 차원에서의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. 문제는 연이어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단순히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입니다.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시켰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게 최대치임을 보여주는 현실을 보여준 셈입니다. 또한 대선 후보로 제안한 것 역시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.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. 철저한 위계와 성차별적인 문화가 만연한 상황 속 성폭력을 방치하고 피해자를 외면했던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안다면 대선 후보에 제안된 성평등 교육 이수라는 허술한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. 대선 후보로 제안한 지금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해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이들에게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것을 추구합니다. 또한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제지를 위한 당내 문화 구축에도 힘써야 하며 성폭력 가해자를 방조하는 양상이 방치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. 정의당 역시 성평등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